안녕하세요. 키드타임즈 아하의 전나리선생입니다. 오늘은요. one special burger. 아주 특별한 버거가 되겠습니다. 뭐 맛있는 버거도 많고 비싼 버거도 많은데 이거는 왜? what is so special about this one? 읽어볼까요? Do you like hamburgers? 여러분, hamburgers 좋아하세요? Here is some very interesting news about a special burger. 자, 여기 아주 특별한 버거에 대한 소식이,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To celebrate in the National Hamburger Day, a shop from the Netherlands named Diego Buick has created one of the most expensive burgers in the world. 네, 햄버거 데이라는 것도 있었군요. 햄버거, 국제 햄버거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요리사인데요. 이름은 Diego Buick 씨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디에고 비익이라는 요리사께서, 셰프님께서 아주아주 비싼, 세계에서 아주 비싼 버거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It costs a tremendous 1785 파운드. 1785 파운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돈도 하는 건가요? So use top quality ingredients such as 와규비프 for the patty, foie gras, white truffles, cheese, lobster, and caviar. 정말 이게 하나씩만 해도 되게 비싼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탑급의 질의, 아주 최고급의 그런 재료들을 썼습니다. 자, 패티, 고기 패티를 위해서 와규비프를 썼고요. 푸아그라, 거의 간이 되겠죠? white truffles, 그러니까 흰 속노부에서 뜻이 되겠네요. 치즈, lobster, 거기다가 캐비아까지, 항어 알까지, 하나씩만 해도 되게 expensive한 것들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아까 그 사진 속에 버거에 들어간 것이죠. 요즘에는 꼭 이렇게 음식에다가 골드를 넣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다가 더욱이 셰프님께서는요, 서른, 다섯 마리의 랍스터를 사용한 소스가 뭘까요? 스페셜 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거의 끝에 이제 위에 탑은요, 금가루를 뿌린, 식용금이 들어간 번을, 빵을 얹어가지고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 이게 바로 gold bun이 되겠네요. 이렇게 비싼 버거가 햄버거 데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국제 햄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디에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요리사는 이게 주어 보인 되겠습니다. So, to mark, 우리 본문에서는 to celebrate 이라고 되어 있었죠. International hamburger day, a shop from the Netherlands named Diego Buick. 이분께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싼 버거 중에 하나를. 자, number B 볼까요? 1,785 파운드의 그런 값이 나간다고 하네요. tremendous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만큼 비싸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It costs tremendous, 1785 파운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hamburger, chef, lobster, caviar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분 누가 봐도 나는 셰프다 라는 거죠. So, chef is wearing a white jacket and a white hat. That's right. And she's holding a pan and a spoon. I made a 땡땡 with buns, a big patty, cabbage and cheese.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햄버거의 재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o, what is this? A hamburger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Bye-bye, everyone.